마이크로 튜브 엑스 울트라 마이크로 튜브 엑스 울트라 네 버즈브티브의 고품격하기 버라이트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외우느라 힘들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로 튜브 마이크로 튜브 엑스 울트라 요 다크글래스 이펙터를 저희가 한동안 엄청 몰아서 많이 했었어요 다크글래스 이펙터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뭐 그 중에서도 되게 많은 악기들을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 딱 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꼽으시라면 뭘 꼽으실 수 있겠어요? B7K 울트라 프린큐요 네 저는 알파 오메가 울트라 그러니까 다 취향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런 식으로 EQ가 그래픽 EQ가 있는 게 뭔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톤의 가변성도 상당히 넓었고 거기다 디스토션 톤 자체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승채씨는 B7K에 저는 알파 오메가 울트라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있고 알파 오메가가 있고 울트라가 있고 뭐 B7K가 있고 B7K 울트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사이즈의 것들이 뭐 30에서 40 사이즈 큰 사이즈 넘어가면 이제 뭐 50, 60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 배레이션이 있었는데 예전에 했던 모델들 중에 저희가 X7이 있었습니다 X7이 다크글래스, 베이스 이펙터, 마이크로 튜브스 X7인데 요게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40만원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할인가 기준 60만원대 초반이니까 한 10만원이 좀 넘는 가격대 향상이 있으면서 다른 기능들이 좀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추가했다기보다 그냥 거기서 확장성만 조금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에 했었던 그 X7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EQ가 두 개가 채널이 더 늘어났습니다 밴드가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뭐가 없었냐면 여기 보면은 250, 50, 1.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쪽에 X7일 때는 마스터 있고 똑같이 마스터 있고 요거 로우 쪽 있고 그 다음에 500이랑 1000이었습니다 501키로 그리고 끝 바로 하이 그러니까 두 개가 요정도 노브가 디테일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노브 구성 똑같구요 그 다음에 뭐 인풋, 아웃풋, 캐비닛 시뮬레이터 요거 다이렉트 박스 할 때 그라운드 리프트, 디스토션, 바이패스 요거는 디스토션 바이패스가 따로 있는데 마이크로튜브 X7 같은 경우에 밟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토션 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당시에 승채씨가 메탈과락의 아름다운 조화 저는 운전이 조금 거친 베스트드라이버 이게 2월 9일이었네요 올해 그래서 8.0, 8.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구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쭉쭉 사운드 들어보면서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바이패스 이 부분 눌러주시면 EQ가 활성화가 되죠 자 마스터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우 대형을 올리실 수도 있구요 250 대형 그 다음에 500 대형 1.6kg 대형 3kg 대형 그 다음에 하이 셀프 그 다음에 하이 셀프 이 하이 소리 들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EQ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져주실 수 있고 이거 다행히 중간에 딸깍 걸리는 그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놓으실 때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을 거에요 전부 다 중립으로 놨습니다 로우 셀프만 마스터만 살짝 올리고 로우 셀프만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뭐 하이드라이브 하이레벨 로우레벨 로우커프 안먹죠 디스토션이 일단 활성화 돼야 먹는 노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것도 뭐 로우패스 하이패스 요런 것들도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디스토션 들어가 볼게요 네 어우야 이미 쎄 마스터 좀 내리구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먹게 되겠죠 하이쪽 드라이브 어우 장난 아니네요 하이레벨 그 다음에 로우레벨 로우커프 로우레벨 올라가는게 느껴지시죠 로우커프 자 요쪽으로 해놓으면은 하이패스 필터가 많이 안먹는 영역대로 가게되고 이쪽으로 풀어주셔야지 확실하게 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톤 이 정도까지 자 EQ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볼까요 마이크로 튜브 엑스 울트라 강력하네요 진짜 63만 9천원 왜 울트라라고 그러는지 알겠다 그냥 제일 세고 할 수 있는 것도 제일 많고 일단 EQ 영역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편집이 가능하고 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다크갈라스 1위는 제 마음속에 알파 오메가 울트라이긴 합니다만 스티씨는 B7K 울트라라고 하셨고 네 근데 요 마이크로 튜브스 X 울트라도 원래 기존에 썼었던 X7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활용도 올라갔다 다크갈라스 EQ는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EQ가 진짜 좋죠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디스토션이 다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디스토션이라 좀 무섭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바로 이렇게 되냐고 톤이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좋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바로바로 뺄 수 있다는 그냥 EQ만 이렇게 얹어놓고 쓰셔도 좋아요 어우 쎄 쎄 쎄 좋습니다 다크갈라스 명불허전이죠 불통한 디스토션 드라이브 질감이랑 EQ는 진짜 오 그렇죠 아주 잘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EQ의 밴드 자체가 좀 너무 적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이제는 바이패스 버튼도 따로 있죠 EQ 영역대가 만질 수 있는게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존의 X7보다는 다양한 톤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다 진짜 한 두 개 가져가는게 맞는 표현이네요 네 드라이브랑 EQ랑 와 이렇게 한번 또 다크글라스의 새로운 마이크로 튜브 X 울트라를 모니터를 오늘 잘 해봤습니다 자 승채씨부터 오늘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주평은 명품 중에 명품 다크글라스 중 울트라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울트라 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위험해요 저는 일단 네 이건 개인적인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야 점수기 Z 별거 상관없이 제 주관으로 그러세요 저번에 X7이 8.0, 8.0이 나왔었고요 이건 못하구나 네 점수기 때문에 9.5에요 갑자기 네 이거 그거에요 이거 울트라 그거 있잖아요 네 민숙씨가 좋아하는거 저 알파오메가 알파오메가 그거보다 더 저는 사실 그거하고 그거하고 좀 견질만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승채씨 9.5가 나왔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 요 요거 때문에 요 두개 일단 네 만질 수 있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단 디스토션이 뭐 다 죽자 거의 이런 느낌에 어마어마한 강렬한 디스토션 필요하신 분들한테 와 이거 진짜 질감 진짜 하이엔드 이큐와 하이엔드 디스토션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바구어 네 마이크로 트위스 X 울트라 승채씨 갑자기 갑분 9.5가 나왔습니다 자 너무 좋았어요 네 아직까지도 저희 사실 안한 울트라들이 좀 있고 뭐 닭가글라스 거의 대부분 훑은거 같은데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아직 안한것도 좀 있더라구요 네 그것도 저희가 빈칸들을 기회가 되는대로 다 채워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 페이스타임스 아기 사무가 스포 눌려요 구독 꾹 좋아요 꾹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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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